다시 한 번 이제 미쳤어 힘들어 자 구슬을 딱 10개만 넣어 10개만 하나 둘 더 넣으면 반칙이야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구슬을 몇개만 굴려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슬을 몇개만 굴려줘 구슬을 두개만 굴려줘 그렇지 그 다음에 구슬을 꼈지? 이걸 가운데에 두는거야 가운데에 두고 삼촌 먼저 한 발 발사를 할게 응 강력하게 발사를 해야돼 울 이게 삼촌쪽으로 왔어 누군쪽으로도 많이 미는게 이기는거야 한마디로 발사해봐 어 삼촌쪽으로 왔지 그럼 삼촌이 저쪽으로 미는거 같아 다시 왜 안나가냐 가자 몇시간동안 하는데 열팔씨가 쏘는걸 arrib기 잠깐 만약에 연소 쪽으로 가면 연소가 지는 거고 삼촌 쪽으로 오면 삼촌이 걸리는 거지 자 쏘세요 돌아가면 안 되는데 자꾸 돌아가냐? 싸 보세요 아니 삼촌을 태어났냐? 맞아 하는 거 같아 강력하게 걸렸나 봐 나 못할게 으아! 가자! 여기다 한 번에 넣을게 넣었어! 으악! 섭쥐까밥 밖에 안 넣었어 안돼! 섭쥐까밥이 이거야 그 다음에 저거 줘봐요 동그란 관 같은 거 응 저 그게 어디 그게 하나야 이거 세 개 있을 텐데 하나 둘 아 내가 하나 부셨어 거기다가 세 개를 넣어 왜? 응? 거기다 구슬 세 개 넣고 다 넣어 왜 그래야 돼? 그래야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또 삼촌 주세요 자 여기 응 야야야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자 여기 보면 삼촌이 저거 가운데 거 이제 쳐 잠깐 한 발 두 발 세 발 다섯 발만 넣어 네 발 다섯 발 왜? 적이 저거 다섯 발 네 저거 다섯 발로 이 걸 맞추는 거야 이거 치우고 왜 치우고 왜 진 사람은? 어? 진 사람은? 어? 요거 세개 맞추는거야 세개 넘어트려야 돼 하나 두개 남았어 앰플란트 액차 한발밖에 못 맞추냐? 이번엔 니가 그쪽에서 세워놔 다섯발만 쏘기로 했잖아 자 형촌도 다섯발놔서 맞춰서 이기면 연서치치 10번 꼬집을거에요 안돼 자 이렇게 해서 너무 가깝지 이정도면 됐지? 아잇 한발 걸렸나봐 두발 세발 손집어서 이겼는데? 세발 다섯발 두개 맞췄다 이렇게 맞추면 되는거야 삼촌 그럼 다시 던져 이번엔 니가 이길 수 있어? 어 열 발 열 발? 열 발? 야 이거한테 뭐 열 발 씻게 다섯발이면 되지 알겠어 한 발 두 발 세발 넷 발 넷 발 엠블란 엠블론 엠블론 차아지 우리연서가 빌어야? 오빠의 마지막 한 발 근데 어떻게 처음에 한 번에 두 번씩 다 맞췄어? 한 발 더 있는데 한 발 더 있어? 한 발만 더 써봐 맞춰봐 스페어 처리 다시 싸서 맞춰봐봐 정확하게 쏘는 연습을 해 연서야 연서야 연습해가지고 나중에는 선수로 나가라 오! 가운데 꺼 정확하게 맞추는데? 한 발 지금 이 발 다 너도 조금만 맞추자 오 course 잘하는데? 다 같이 fez 딱 자 규칙을 살짝 바꿨는데요 라인에서 하나만 빼버렸습니다 자 구슬 하나 넣어가지고 여기서 발사하는거야 그 앞에서 아니 아니요 구멍 위로 올라가게 그렇지 그래서 얼마큼 많이 돌아가 조금 더 앞으로 와 바싹 붙여 아 삼촌 그럼 삼촌 나랑 대결 아 삼촌 저거 비켜야지 누가 여기다 쳤어 아무것도 없어 발사 아 뭐야 정확하게 말 써야지 다시 해봐 누가 더 많이 돌아가나 얘기하는거야 자 나부터 한바퀴 돌 수 있을까 오 한바퀴 돌았는데 그렇게 돌리는거야 삼촌 삼촌도 잘해요 그럼 우선 너 몇개 바빴사어 해봐 트랙 도는것도 하실수 있구요 에이 이번에 한바퀴 자 이번에는 요새가 그러면 저 끝에다가 요거 세워놔봐 요기? 아냐 아냐 거기다가 그걸 세워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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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넘어트려야 돼 돌아와서 응 자 가능할까 자 돌아서 가서 에이 힘이 약했어 다시 도전 아 뭐야 야 니가 정스러웠다면서요 앰블런 차지 강력하게 해서 해야지 앰블런 차지 아 뭐야 앰블런 차지 자 돌아가서 자 돌아가서 에이 힘이 약해 힘이 더 있었지 와 너무 느려 힘이 너무 약해 우리 연선아 그럼 주문 할 수 있어? 할 수는 모르겠어 하하 두 발 두개 이번에는 회전 트랙을 넣습니다 불려줘 아아아아아아 회전 트랙을 넣으니까 아무래도 힘도 줄겠죠 왜이 힘도 불려줘 이쪽에 놔 줄까 그래 그게 더 좋아 에브론 차아오 뭐야아 떨어졌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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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이 정도까지 충분히 부수는데 내가 부숴버렸어 조금 더 멀리 가게 해줄까 이번에는 이 정도 이 정도로 가자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구슬 구슬 구슬죠 구슬 없어? 응 아이 힘을 보여줘 우리 형이 또 각도 노기 나름인데 되게 재밌는 같네요 이렇게요 자 멋지게 엠블럼 주가에 구슬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 구슬이 방해를 했어 정확하게 끼고 발사를 해야지 엠블럼 서 아 힘이 조금 약했어 자 다시 한 번 엠블럼 서 아 엠블럼 자 자 아 여기까지 힘든가 하면 돼? 이 정도에 나이겠다 자 자 니가 맞았어 엠블럼 엠블럼 자 힘이 약했어 엠블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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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구슬 다 뺐어 약하게 여기다 놓고 약하게 그건 너무 쉽지 이 정도는 가쁘라는데 좋아 이번엔 구슬 하나짜리는 하고 가자 하나도 할 수 있겠어? 그건 당연하지 자, 발사! 아이고 힘이 너무 약했어요 다시 한 번 이제 미쳤어요 어? 힘들어 자, 다시 한 번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굳이 이 제품을 사서 트랙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박스나 그런 거 활용해서 캔 같은 거 세워두시고 하시면 재밌을 거 같아요 이제 진짜 덤벼 재밌어 재미없어 알았어요 재밌게 갖고 놀고 인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덤벼어서 무서워 내키 뭐 내키 할 건데 어? 뭐 내키 할 거야 어? 이기면 치킨 내키 뭐? 니가 삼주치킨 삼줄 수 있어? 그럼 너 뭐 해줄 건데 나는 뽀뽀 싫어 인마 그럼 쭈쭈 천번 만져도 돼 싫어 그럼 뭐 해줄 거야 안녕하니까 구독 구독 하고 추천해 주세요 네 간다 좋네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해주어주질 감사합니다 commenting